특종이다! 특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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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~~ 하하하 여러분들 드디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정식 출시가 된대요 이건 오피셜이에요 펀치는 모바일 서바이벌 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오는 16일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예이~~ 자 이날 서버 10세까지 기다리다가 그냥 바로 달려볼 겁니다 왜 하필! 16일 출시야! 저는 10일부터 17일까지 예비군을 가기 때문에 16일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일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대신 플레이 해보고 후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쨌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에랑엘과 미라마 두가지 맵이 모두 제공된다고 해요 어쨌든 지금 먼저 출시된 모바일이랑 버전으로 약간 똑같이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먼저 중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지금 현 상황에서 피시백이랑 차별화되는 점은 이런식으로 훈련장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총을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그로자 난리났어 삼뚝딱 깔끔하게 껴주고요 아 그냥 그로자를 그대로 땡겨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급으로만 쓸 수 있는 총을 이렇게 마음껏 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바바바바밤 자 그리고 스나이의 끝판에 에탑도 이런식으로 써볼 수가 있어요 자 조준하시고 팡 오오 팡 움직이는 관역으로 이런식으로 맞춰볼 수도 있고요 상당히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모드죠 팡팡 자 라이플이나 샷건과 같이 특정 총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들도 존재하고요 빠르게 즐길 수 있는 간단한 미니 모드도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무려 한글판으로 즐길 수 있다고요 이 게임 한번 해보겠다고 되지도 않은 중국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 탭탭 깔아서 뭐 QQ도 뭐 가입을 해서 했는데 안 돼 또 얼마나 열받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모두 모바일로 16일날 제기해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그 모바일에서 신나게 총을 쏘고 계실 때 저는 비록 저는 실제 총을 쏘고 있겠지만요 도대 잘못까지 꼭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예비군 조심히 갔다올게요